다시 내 의식이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되돌아옵니다. 아시아 대륙으로 한반도로 이 도시로 건설을 내가 앉아있는 이 방으로 끝으로 내 몸을 만나보겠습니다. 아름답고 귀한 내 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. 위대하고 완전한 내 영혼에 감사합니다. 아름답고 소중한 내 몸에 감사합니다. 속삭여 봅니다. 콧끝에 들어오는 찬숨을 느끼며 호흡에 마음을 집중해 보겠습니다. 콧끝으로 차가운 숨이 들어오고 입으로 후 따뜻한 숨이 나갑니다. 콧끝, 콧끝에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신 채 기억 지우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에서 보았던 황금빛 태양을 떠올려 봅니다. 만물을 공평하게 비추는 큰 사랑이며 뜨고 지고 지고 또 뜨는 영원한 치유의 생명 에너지입니다. 내 몸을 감싸는 그 태양의 행복한 열감도 상상해 봅니다. 나는 지금 태양열 캡슐 아래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요히 최근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어느새 그 기억이 빛바랜 사진으로 보여집니다. 내 고통이 뒤덮인 낡은 사진입니다. 이제 한 손엔 그 낡은 사진을 또 다른 손엔 커다란 수정 돋보기를 들었다고 상상해 봅니다.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태양 에너지를 돋보기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. 황금 태양이 주정 돋보기를 통해서 그 묵은 사진을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. 어두운 사진과 함께 미움, 슬픔, 시기, 원망, 분노, 죄책감 내 고통도 죄가 되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. 마침내 그 기억이 뇌 속에서 삭제됩니다.